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자 오늘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대시어라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게 분명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랑을 주셨죠 자 오늘은 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네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요다 하신 즉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이렇게 참 기적과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적인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참 많은 이들에 따라 달라요 보고 꼭 믿어야 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보지도 않고 그냥 믿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 말씀은 또 나중에 하시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지를 다 알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많은 정말 불편한 일들을 또 내 몸에 불편한 모든 잘못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8장 5절 계속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왕이 여기서는 왕으로 표현합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침 이 부분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은 진짜 나라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또한 참으로 의로웠던 것 같아요 자기 부하가 아프니까 당장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죠 근데 아니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 그 그 뭐야 그 병사가 그래가지고 참 지혜롭게 또 말씀을 하죠 또 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지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이외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학생들을 가리키거나 우리 자녀들을 얘기하고 뭐 할 때 뜻밖의 믿음을 얘기한다거나 또 이런 좋은 얘기를 할 때 이 아빠나 선생님들은 그 학생이나 자녀가 어떤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 지켜보고 있고 학생들이 있고 또 이제 다른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더 일러주죠 또 깜짝 놀라듯이 더 칭찬을 합니다 칭찬에는 더 많은 용기가 이렇게 더해지죠 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8장 8절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은 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참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예 저도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참 부활을 생각이나 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또 배워서 이래서 배워야 돼요 이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자그마한 것도 의로운 일이라면 많이 배워두는 게 좋죠 이렇게 의로운 행시를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또 8장 14절 15절에는 베드로의 부인 장모님을 고치시죠 그리고 16절 17절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요 또 여기 이제 마귀들인 자가 나오죠 이미 마귀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29절입니다 8장 29절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우리가 당신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신 즉 그들이 나와서 돼지대 속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대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대라 내달리다가 바다에 빠져 물속에서 죽으리나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좀 귀신 들렸다 뭐 이런저런 얘기 있지만 이게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게 기도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 다른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흉상들로 하여금 이제 그런 마귀들의 귀신들의 그런 거를 풀라고 하죠 또 다른 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지만 참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증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인데 가족 얘기에요 저희 고모님이 그런 쪽에 계셨어요 근데 진짜 이게 진실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고모님이 그 참 그 미신 그거를 하면서 돈을 버셨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다 거짓말이고 저도 궁금했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우리 고모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성당에 다니시더라고요 뭐 교회든 어디든 상관없지만 그 뒤로 예수님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뭐 미신의 그런 세속적인 그런 토속신앙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쪽으로는 멀리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교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어 마귀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이제 18절 20에서 22절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은 어 자들이 죽은 자들의 장사를 지내게 하라 이 22절에 보면은 또 나와있죠 아 이 부분은 뭐냐면은 어 이제는 예수님이 너 너 나를 따르라 어 지나가는 뭐 어느 낙은애인지 뭔지 모르는 저에게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죠 많이 이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사랑 미련 뭐 조금 이런 정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함께하고 그러는데 어 어 그 표현이랑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가 될 사람이 장사를 지내러 간다고 아버지에게 장사를 지내러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 제자들뿐을 좀 아꼈나봐요 그러니까 바르게 얘기해주죠 죽은 이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 같았으면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이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근데 그 뒷일은 모르니까 그것도 참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뒤가 다음 마태복음 10장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두 제자가 나와요 열두 제자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다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봐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마비 걸린 환자를 고치십니다 9장 2절 보라 그들이 마비병에 걸린 자에 누운 사람들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라 하시니 보라 석유관들이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니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라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사사건건 사사건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감히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더 옳은가 말씀하시는 거죠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변명은 우리가 늘상 이런저런 얘기로 싸우고 뭐하고 하고 이런 거짓된 말로 막 섞이고 그러다 보면 일이 커지잖아요 근데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그래야 일이 풀려요 이 말 저 말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고 변명이 변명을 늘어놓듯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르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게 옳잖아요 그게 옳잖아요 이제 또 말씀하시죠 이제 그 얘기 이제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거늘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뒤에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줄 알고 봤는데 그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또 이런 일이 생기죠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또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제자들이 너무 풍랑이고 바람이 불과 폭풍과 치니까 겁에 질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아 마치 예견한 듯 그렇게 주무신 것 같아요 저도 배생활을 좀 한 3년 했는데 군생활 3년 했습니다 참 배물미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 뒤로 배가 뭔지도 모르고 왜 그쪽으로 갔냐면 지원을 했지만 자격증이 없으면 육군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지원이 불가했어요 그래서 얼른얼른 자격증을 따서 육군을 가고 뭐 이런 시간보다 다른 곳을 빨리 지원하면 6개월 정도 빨리 제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였어요 제 방법으로는 군대가 군대를 빨리 가는 것이 저한테는 그때 당시 판단에는 도움이 됐을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 군대 얘기가 나오면 말이 길어집니다 아무튼 배물미는 심해요 정말 심해요 저는 막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속에 있는 똥물까지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러졌을 정도예요 아무튼 심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런 상황이 왔으면 정말 어부였으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어떻다는지 근데 예수님 눈 감고 딱 있다가 그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아닐 수도 있죠 그건 제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이니까 믿지는 마시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예수님 하느님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걱정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사실 또 우리가 배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는데 바로 눈앞에 뭘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두려움이 없고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참 그거 본능적으로 그렇고 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아무튼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절대 그러지 말고 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을 봤어요 더 심신이 강하신 분이죠 예수님 말씀한 대로 진짜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심착하니 오로지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만 딱 믿는 분 전 딱 한 분 봤어요 예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려도 믿음 쪽으로는 확실합니다 예예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 말씀과 같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파도를 또 건너서 이제는 또 간 거죠 그리고 또 막이 들린 두 사람을 또 고칩니다 8장 28절 34절 이렇게 또 이제 9장 이제 또 9장으로 가서 이제 또 이때 이제 9장으로 갔죠 아 제가 자꾸 착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막 8장 마무리 부분 9장 첫 부분인지 잘 헷갈려요 죄송해요 좀 이해 바랍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는 마비병 환자를 고치고 이제는 또 이제는 또 2절에서 오전까지 보람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들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러시되 아 이건 아까 했던 부분이에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마지막으로 9장 9절 13절 쪽으로 가면은 어 저기 어 마테를 만나요 마테 이제 그 참 베드로 피로도 그렇고 그 동생분도 그렇고 참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따를 수 있을까요 이때 마테도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이제 마테 세리 이제 세금을 하는 그 세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 11절 바리세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짜여 너는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함께 먹느냐 뭐 이렇게 어 학원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들은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가선 너희 내가 국류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 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거는 정말 세상에 의로운 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의로운 자들이 다 떳떳한 건 아닙니다 예 무엇인가 아무튼 죄는 다 있어요 아무도 잘난 사람 없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교만이나 위선에 빠져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선 안됩니다 내가 돈이 있든 내가 부자이든 항상 의롭고 낮은 자세에서 임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상하게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힘이 좀 세거나 하면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줄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끝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은 틀림없이 행동이셨습니다 여기서 사사건건 바리세인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리세인은 저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인지 만나본 적도 없고 얘기로만 들었는데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바리세인은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것인데 분리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주전 2세기 유대교를 박해했던 헬라의 정책의 한관 유대인들 중에는 모세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바리세인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바리세인들은 유대계 여러 분파 중에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며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봐요 이렇게 뭘 스스로가 하고자 하면 주의변들이 특별한 존재이기에 존경도 하고 많이 모시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높아져요 자기도 아니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세인들은 주로 회당의 중심으로 활동하며 일반 백성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자부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또한 바리세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 지극히 작은 항목까지 모두 지키려 했대요 이래 지나친 율법주의의 바리세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세인들이 하느님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지금 얘기 제가 들려드린 것과 같이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장로들의 유전을 버리고 손 씻지 않은 채 식사하는 이유 비난 받는 이런 부분까지 하나같이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바리세인들 근데 저도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을 읽다보면 하느님이 이땐 이러셨는데 또 하느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 신약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이야 이땐 이랬고 저땐 저랬고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또 예수님을 알고 왔을 때는 또 세대가 변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편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때는 좀 다른데 이때는 뭐 좀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옛날에는 뭐 이랬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간의 그런 문제를 믿음 속에서 우리가 갖길 바랍니다 한 분이시에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리세인하고 싸웠는지도 뭐 그것은 옛사람들 것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세인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느님 예수님이 이끌어야 되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바리세인이 했던 그런 것들이 의로움과 전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님하고 많은 충돌이 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9장 14절 금식 논쟁이 또 나오죠 여기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얘기하는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 이르되 우리와 바리세인이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은 제자들과 금식하지 아니하나 이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혼인잔치에 금식할 수가 있냐 참 많은 말씀이시죠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센스 있게 너무 고리타분하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세월도 바뀌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면서 진리는 하나인데 우리는 그 속에서 자꾸 바뀌는데 그 속에서 의로움을 못 찾고 자만심과 교만심과 위선자 노릇을 계속 한단 말입니다 의로움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16절 9장 16절 아무도 새 옷감에 조각에 낡은 옷을 붙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겨 찢어짐에 더 심하기 때문이다 17절 사람들이 새 포도즙에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듯이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에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하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새 것을 담아야 되는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예 뭐 정말 아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잘 담아야 되겠죠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옛 것과 그런 것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뜻으로 새로운 의로움 의로움이 뭐 새로울 수는 없지만 영원하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를 구하듯이 우리가 의로움으로 새 포도즙에 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9장 14절 10절 금신농쟁 그리고 또 7의자의 딸을 9장 18절에서 26절 7의자의 딸을 살리고 여인을 고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22절 예수님이 돌이켜 그녀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니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습니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 7의자라는 딸을 살리려고 했는데 많은 군중들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으면 마치 뇌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꼭 갖길 바라요 됩니다 우리 합시다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또 24절 25절 에서는 또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눈으로 보면서도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사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 일어나신 거예요 믿음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이렇게 따른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참 믿음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또 말 못하는 자들도 고치시고 제가 꼭 읽어드릴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구장 36절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죽게 기도하여 그분께 그분의 수확 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십니다 맞아요 우리가 제가 지금 쭉 얘기했지만 정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또 헤매고 돌아다니는 양들과 같이 생각하셨어요 참 나같았으면 야 저 이렇게까지 했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너희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왜 회사나 어디들 가면 믿음을 떠나서 열심히 행하는 참 훌륭한 분들 많죠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정말 어느 선생님이든 회사 간부든 또 회사원이든 누구든 친구든 누구든 참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정말 사랑해줘야 되고 따라야 합니다 그거는 리더십에서 나와요 예 그 리더는 확실한 우리의 리더는 왕이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네 오늘 너무 부족한 점 많았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제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면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도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오 우리를 너무도 불쌍히 여기시오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지금은껏 함께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안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기적 속에서 늘 우리가 늘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이라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한결같은 믿음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잊지 말고 정말 진실되게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 절실한 믿음 가져야 될 것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기적 속에도 교만에 빠지고 위선자 노릇을 하고 바르세인들처럼 행하는 이런 교활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마저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목자를 잃은 양들과 같이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더 눈물을 흘리며 진실된 회개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됨을 다시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길 잃은 우리 어린 양들을 부디에 이끌어주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산나 주님